네 안녕하세요 어제 쌍뉴님이 보내준 로또 일요일 1시 51분이죠 1시 51분 네 완자입니다 완자 완자입니다 상윤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사셨으면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나쁜 놈 아니고 카톡도 잘 안합니다 정보만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톡 ns 0 0 숫자 0입니다 가운데 이게 앞전에 성령님께 올린 거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한테 주는 이 가게에서 성령님께 전 번호는 몇 개 준다 잘 준다 안 준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또 출근하시고요 항상 힘내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말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